지구대 앞 인도상에다가 차를 대놓은 거예요. 그 직원 직원이 엔진룸에서 연기나는 거를 보고 저희들이 소화기 가지고 나간 거죠. 엔진이 불이 붙은 상태였어요. 저희가 불 끄는 중에 볼 곳이 막 보이고 이랬을 정도예요. 본넷이 열리질 않고 그래서 억지로 좀 올려가지고 그 속에다가 소화기로 뿌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. 주변에 우체국도 있고 전화국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소화기 갖다 줘가지고 불이 번지질 않은 거죠. 소화기 한 10개 정도 쓸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다. 이렇게 전화국도 있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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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전화국도 있고.